내 물건인데? 아니죠. 훔친 물건이지. 내놔. 이해해요. 이해를 한다고? 이해한다고요. 네가? 그래. 내가. 3개월. 앞으로 3개월만 날 믿어요. 이제는 3개월 동안 변호사가 아니니까. 로마. 한재석 아들이야. 우리 14살 때 모양식품. 우리가 도산시킨 공장장 한재석. 어떤 leg일까요? 이런 방안이 열면. 한재석 dirigisten. 바 literature. 이게 더 유명한 tomorrow. 아들이라고, 황무웅 변호사. 대한민국에서 정목의 씨를 말릴 거야.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장경자를 치려고. 그래. 같이 해, 사기.